안녕하세요. 키넨 마스터에서 사진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가 현재 아주 유명한 배우들을 몇 명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여기 마릴몬로엔들이 이렇게 꾸몄죠. 제가 여기를 이 가수를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빛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것을 이외에 여러가지 장식을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 사진 있죠.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터치하고 클립그래프로 갑니다. 클립그래픽 클립그래프로 갑니다. 가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클립그래픽을 많이 다운받아 놨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클립그래픽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 밑으로 가면 더 바퀴라는 것이예요. 더 바퀴 더 바퀴 이걸 터치합니다. 더 바퀴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클립그래픽을 모아 놓은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툭 터치하면은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떴죠.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치하면 설치됨이 뜹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운로드하면은 뭐 1년에 얼마이고 한달에 얼마이고 이러한 것이 뜨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키네마스트를 정품으로 구매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요거 있죠. 여기에 이것을 터치해 보면은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좀 요란스럽군요. 뭐 이렇게 장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 다른 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크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이것 다운받아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은 이게 다운로드 뜨죠. 다운로드 뜨죠.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다운로드 되고 여기 플레이 해 보면은 이쪽에 플레이 해 보면은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 그래픽을 다운받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사진이 아까 조금 전에 터치가 되었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카메라 플래시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 플래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플래시에서 그 세부에 들어가면 카메라 플래시의 세부에 플래시 벌브 1, 2, 3, 4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번쩍번쩍하죠. 플래시 벌브 2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것이 플래시가 달라지죠. 모양이. 이렇게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이렇게 여러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 위에 가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을 제가 장식해 보겠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고 클립 그래픽으로 갑니다. 클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클립 그래픽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첫눈을 봄 데이터 터치해 볼게요. 봄 데이터 터치하면은 툭 터치하면 봄 데이터에서 스타일이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옵니다. 스타일 1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마리눈 몬너가 사각형 안에 프레임 속에 들어가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스타일 2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여요. 모니터에 보세요. 이렇게.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스타일 1에서 보세요. 스타일 1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스타일 1을 선택했죠. 그러면 이게 타이틀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타이틀 텍스트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와 같이 자판기가 뜹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마리눈 몬너 이렇게 쓴다든가 마리눈 몬너 이렇게 쓴다든가 자기가 무엇이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A를 누르면은 이 서치를 A를 눌러서 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를 수 있겠죠.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게 마리눈 몬너 라고 써지고 요 화면에서도 보세요. 조금 후에 나타납니다. 이게 마리눈 몬너 라고 써져 있죠. 이 같이 화면에 글자들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끝납니다. 그럼 플레이 한 해 볼게요. 플레이 해보면은 처음부터 한 해 볼게요. 이렇게 아까 이 저 어 플래시 넣었어요. 플래시. 이거는 조금 전에 넣은 그거죠. 아름다운 여배우에 아까 넣은 거고. 이렇게. 이렇게 장식할 거에요. 자 요 사진을 장식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그립 그래픽으로 갑니다. 그립 그래픽 터치해서 이제는 그 첫 눈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첫 눈. 요 첫 눈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첫 눈 제일 위에 스타일 1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첫 눈이 지금 보입니까. 자. 희미하게 쳤는 보이죠. 자 이렇게. 스타일 2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물론 여기 아까처럼 이 타이틀을. 이렇게. 스타일 8. 스타일 8 까지 있네요. 여덟 종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 타이틀이 타이틀 텍스트 있죠. 여기에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 사진을 넣어 가지고. 사랑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런 글자도 넣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그리고 저장을 하면 끝나겠죠. 이와 같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자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번짓번짓하는 이것을. 클립 그래픽을 제거하고 없애보려고 싶으면은. 다시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립 그래픽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없음이라는 것이 없음. 이 없음을 터치합니다. 없음을 터치하면은. 클립 그래픽 적용된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 없음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저장 있죠. 저장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이 클립 그래픽의 적용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번째꺼. 이렇게. 두번째꺼도 한번 없애보겠어요. 터치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클립 그래픽으로 가서. 제일 위에 가서. 없음을 터치하면은 없어집니다. 사진만 이렇게 클립 그래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동영상에도 클립 그래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동영상입니다. 여기 동영상 아이콘이 여기 있죠. 이걸 보면 동영상이란 걸로 알 수 있죠. 이걸 터치해서. 터치하면 동영상에도 클립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게 메뉴가 떠요. 클립 그래픽 터치합니다. 그리고. 봄 데이터 터치해 볼게요. 스타일 원 넣어볼게요. 스타일 원 넣고. 스타일 원 넣으니까. 화면에 나타나죠 보세요. 나타나고.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동영상에도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글자도 넣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동영상은 길면은. 앞부분 처음부터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임 시켜볼께 동영상은. 그럼 프레임 시켜볼께 동영상은. 그럼 프레임 시켜볼께 동영상은. 이상. 클립 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클립 그래픽을 사용하면은. 여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코디板. 제가 new movie 브이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